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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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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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랑이 누가 봅니다. 그 스님 중에서 혹시 또 방금 여기 금강이 형 꼭 굳이 금강이 아니라고 되겠습니다. 금강이 형이 아니라 금강이 형이 있다가 정말 감동받아서 문구를 흘려보시면 정말 감동받으신 적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감동하니까 친히 있다는 것에 무엇인지에 대해서 2주에 한 말씀 해주시면 강릉으로 스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많은 분들이 귀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질전을 먼저 쓰면 한 개 없으면 한 개 없으면 한 개 없으면 근데 꼭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아 눈물을 흘려야 된다며 저쪽은 안 사귀고 저는 제가 얘기를 전율 안전이 있는가 눈물을 안 흘렸으면 저는 뭐 사귀가 떨렸다며 저는 뭐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밖에 계신 분들 있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아 저 아까도 좀 보벅했다며 해드렸거든요. 저는 꼭 감동에 눈물을 흘리고 전율을 해야 한다는 조계적 체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아니고 다양한 양태가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특별한 체험으로써 전율을 느껴서 뇌물이 변할 수도 있지만 사람은 서서히 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랜 기간에 얽혀서 전율과 다르게 가게 하는 모습을 띄는 것은 다른 사람의 쪽에서 발휘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일해야 된다는 관점을 하나 지지하거나 가져야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판이 됩니다. 사람은 되게 골갈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기록 체험도 꼭 일해야 된다고 그러지는 않으면 다 있습니다. 내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지금 방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연화결아 마치 연꽃이 피듯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결에 이마치 와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 더 많죠. 우리 예고를 할 때 명훈 가필력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그런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결에 이마치 어떤 종교적인 그런 깊이에 빠져들어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 대다수죠. 그런데 경전에서는 대개 수보리가 여기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이 사실 그 외에 아마 여러분들이 육종 진동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또 육종 18상으로 진동했다라고 한 내용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육군이 전율을 느꼈다 하는 뜻입니다. 육종 18상이라는 것도 368 육군 60 육진 60 그렇게 해서 18개입니다. 그 18개 온통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전 영역을 18개라고 하는데 내 삶의 전 영역이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 그 모든 영역이 정말 진동으로 치면 지짐한 진도 한 천도 정도의 그런 감동을 표현하는 것이 육종 18상이라고 경전에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는 것 더욱 좋은 일이고 그렇게 육군이 또는 18개가 전율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경전에는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제 자리에 이 자리에 의한 목석이 변화가 됐으면 한번 알겠습니다. 전금 22 안으로 한번 말할까요. 전금 22는 모든 관념을 떠난 일을 부처님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바로 읽은 내용 끄트머리가 되겠죠. 제가 금왕경에서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 일체상이 증명제불이다. 상 떠난 것이 부처다. 부처 그렇게 머리 생각하지 마라. 부처다.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생색 안 내는 게 부처다. 생색 안 내는 게 또 다른 말을 표현하면 시침 잘 뗄 줄 아는 사람이 부처다. 큰 보시하고도 시침 딱 떼고 나는 보시한 적이 없다. 아주 국가이나 아니면 단체 아니면 어느 사찰에 큰 봉사를 하고도 전혀 나는 봉사한 적이 없고 시조한 적도 없다. 시침 딱 떼고 묻은 데 막에 그렇게 실행생활을 할 수 있다면 뭐 그 중에는 거의 부처죠. 그래서 참 이 구절이 저는 아주 좋아서 메모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일체상이 정말 제법 얼마나 건사한 말입니까 그래서 금환경을 제 나름대로 해석하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병이 그리고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이 상병이다. 그래서 이 상병만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면 정말 인생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금환경이다. 이렇게도 이제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메모를 해 봤습니다. 다른 분들의 고견을 좀 느꼈습니다. 네 삶에 따라서 부처를 보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우정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거절관념과 집착에 따라서 대상을 보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의 이해의 핵심이다. 퀵이다. 생각하면요. 많은 질문이나 또는 의견의 시가 있으신가 생각되었습니다. 네 다른 혹시 자주 안 하신 분 혹시 손 드시면 먼저 한 번 드세요. 네 손 드셨습니다. 마이크 좀 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부처님의 경전을 듣고 감독의 눈물을 흘려받는 모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일리아 같은 데 강의를 하거나 교도소에 강의를 하겠고 우리는 우리는 흔히 하루롭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례를 잘못 파고났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또 팔자가 살았다 팔자가 기부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포교일상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21세기 그야말로 과학이 춤추는 세상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또한 그렇게 춤추며 살 수 있는 살고 나쁘게 태어났으면 고치면서 살고 팔자가 기박하는 그 기박한 팔자를 쭉 늘어지는 팔자로 고쳐가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다면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증명하시고 오디구에게 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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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몇 분까지 다 설명을 해주고 사주는 물어보는데 기박한 사주가 있고 정말 사주가 더욱 떠오른다. 사주 발자 좋다 그렇게 심판판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저 나름대로 포기활동을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 사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네 가지 이것만 내 머릿속에 잠재우고 금강계에서 살아있는 모든 설법의 말씀보다도 실상환위원회에 있어서 사주에게 은의를 터득하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사주가 쭉 늘어지는 사주라고 가만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유사에 탈고가 있는데 그 탈고를... 제가 대단히 죄송하는데요. 지금 던져진 주제는 사주가 아니고 팔자도 아니고 상을 떠나서 부처를 본다. 상을 떠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알겠는데 손은 너무 귀신 것 같아서 그 핵심만 좀 찢어질 것 같습니다. 보통스러운 집착을, 보통에 따른 집착을 놓아버리면 바로 도움을 통상하고 여러분도 부처님이 되시니까 그 이상 더 좋은 사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그러면 팔자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부처님께서 사주가... 아, 제가 지금 구제가 사주, 팔자가 안되죠. 상을 떠나서 사주가... 그러니까 그 상을 떠나서, 그 상을 떠나서 우리가 팔자적으로 인구가기 살고 부처님같이 들여올고 되올고 예예, 그 정도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자로의 사주를 살면 팔자가 죽을때 저는 사주가 되니 어디에선 부처님을 따로 살게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주, 팔자로의 사주, 팔자로의 사주, 팔자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 좋은 말씀입니다. 예, 가운데 계신 사주, 팔자로의 사주, 팔자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주, 팔자로 이루어진다, 끝났습니다. 저는 순첩에서 온 소홍화천입니다. 예, 상을 떠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체대비, 동체대비, 또는 괴산과 하나 되는 것, 또는 모든 존재와의 소통, 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가까운 문제입니다. 일단 수행해 주셔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생각과 몸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되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놓고 볼게요. 생각은 이런데, 몸의 반은 다르거든요. 그건 일치가 안되고, 소통이 안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몸이 하나 되고 완전 소통되는 것 그러므로서 모든 존재와 소통이 가는 거라고 또 그러므로서 동체대비를 느끼고, 또 그것이 상을 떠나는 것이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법조수님께서는 저의 소홍화천에 대해서는 전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굳이 방금 밝히신 소전전공은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오히려 좀 사적으로 독특을 하시면 훨씬 더 자생하신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듯이, 상을 따라서 부처를 놓는다고 대사를 놓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과연 상을 따라서 대사를 놓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연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그런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네, 국장수님. 일단 법조수님한테 질문을 하면서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법조수님께서 일단 상을 떠난다 했을 때 보통 시도들도 알아듣을 때 생생되지 말라, 치차가지 말라 이런 식이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상을 떠난다 했을 때 과연 이게 생생되지 말라, 치차가지 말라, 겸손하라 했죠. 이런 차원에서만 머물러야 된다. 그런 질문을 지금 던집니다. 과연 상을 떠난다는 것이 겸손과 무지치하게 차원에서만 끝나야 됩니까? 그.. 저기 뭐냐, 좌세를 따라서요. 좌세를 보내지는 않습니다만 좌세를 따라서 단순히 질문만 던지지 마시고 자격력을 내놓고 질문을 던져야 될 줄 알고 표한 것입니다. 아마 학자형이라는 좌세를 보지 않습니다. 그는 바로 이제 그게 상머동이라고 합니다. 학자형 이런 거 무려야 돼요? 네. 아, 학자형이라 그러면 안 할까요? 상을 붙여놓고 한번 떼보지 않나요? 지금도 상을 떼겠습니까? 30 인에 더 많이 떠나니까 이게 뭐 이 시절이 진짜 짜고 치는 거였어요. . 금강경 굉장히 오래 하겠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늘 이게 글만입니다. 금강경 공부할 때 생생되지 마라. 집착하지 말라. 겸손하도 겸손하게 보살하느라. 이런 논리가 과연 이게 금강경의 응원소주이 생기시길까? 이런 생각을 받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은 부조색성향위초법 고시하라. 다시 말해서 색성향위초법의 가치 말고 그리고 우리가 보여지는 직업이다, 인종이다, 사상이다 하는 견해다, 가문이다, 학벌이다 이런 뭐 불교다, 기록교다 이런 객관 조건과 환경에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갇히지 말고 그 부분에 갇히지 말고 흔연하게 동체비대이심 내라고 하는 것이 공무수교 이승이심의 공무수교 이승이심의 공무수교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렬지 말하는 것은 오늘날의 영어는 오늘날의 영어는 근긋게 하지 말자 이렇게 되잖아요 근긋게 하지 말자 더 기본적으로는 무엇이 없다 그 다음에 관념을 떠나라 관념이 없다는 말은 언어와 관념에 대응하는 실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언어와 관념에 대응하는 실체가 없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다 원수다, 친환이다 이건 언어 아닙니까? 관념이죠 그런데 사랑, 원수, 친구, 친환이 너와나 이런 관념과 언어에 대응하는 실체가 어디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우리 어디 만들어내고 우리 연기를 만들어내고 연기의 힘으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본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연설적으로 모든 존재는 서로 말미암아 존재하기 때문에 지착할 수가 없는 거죠 근긋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너다, 나다, 지역이다, 인도차별과 견해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 근긋기를 분결심, 근긋기를 바탕으로 해서 차별을 일으키고 자기의 우의를 정하고 자기 집단의 원리를 수용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산을 떠나라 이 말은 근긋기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외계에 대해서 반영되었을 수 없겠고요 저는 다른 의견을 모셔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 뒤쪽에서 처음이시나요? 처음 처음이시시면 면세 드리고 이쪽으로 알겠습니다 상을 떠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죽음이 죽음이 아니니까 잠시, 죽음이 계속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른다면 상을 떠날 수밖에 없죠 상을 떠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압니다 간단히 명의로 하는데 상당히 수준 없으신 말씀입니다 네 저쪽의 말씀은 옮겨주시겠습니까? 뒤에 계신 손이셨습니다 조금 전에 기회를 잘 놓쳐가지고 고학대급으로 경쟁, 불경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고학대급으로 경쟁, 불경에 감동하여 특별한 부분으로서 특별한 부분으로서 기독교 신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게 된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장보살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사도 바옥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 몸이 파괴되고 멸망된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가 있다 그런 구절이 한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장보살림을 제가 잘 몰라서 조금밖에 모르는데 보았더니 그냥 그 말씀이 쫙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중생들이 말씀을 법을 접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질 때까지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지키겠다 그러니까 부처가 될 수 있는 분이 부처가 되는 것을 마라하고 그 자의 몸을 흘러 다시 말하면 상구 보리 하와 중생 이라고 했을 때 이분은 그 득도를 하고 대가 전소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바로 하와 중생 하는 그 속에서 이미 득도를 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도 감동을 받고 어? 이거로구나 불교에 이루한 큰 가르침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몰랐구나 그래서 그 2년주로 해서 그러나 묻고 묻고 그래서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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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한 정도만 상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제가 좀 먼저 듣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저쪽에 뒤에 마이크 네 네 네 마이크 네 예 저는 경사대에서 온 오후 발수 본명 배첨이라 합니다 어 저희도 제가 불자들의 건강기론을 접하면서 맨 처음 이렇게 어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이제 삼분전과 그 그 그 그 아상가 인상가 중생상가 수저상 그것들을 이제 받아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후기에 보다도 그 상에 대한 그것들을 먼저 받아들여 가지고 항상 그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선생님들을 이제 저희들한테 본문을 주신다든지 평소에 이렇게 하는 지도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불자들이 표현하기에는 전부 하 스님의 중생상에 걸리는 것 아닌지 인상에 걸리는지 아닌지 아상에 너무 집착할 수 있는지 아닌지 또 저희들도 이제 그 저희들 도말들끼리도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불자라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변에 본문을 본부들끼리도 너무 상에 집착되어 가지고 하는 행동이 많은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 결국에는 그 아상을 버려라 인상을 버려라 중증상을 버려라 순화상을 버려라 하지만 과연 저희들이 행동을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진짜 저희들 100에 90%는 너무 상에 벗어난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는지 저 스스로도 어 반성도 많이 하고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어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제가 이렇게 쭉 어떤 사물을 이렇게 육거로 경계를 만났을 때 어 불법을 만드는 게 너무 좋다는 게 어 지금은 제가 화난 비실도 화가 나고 그렇지만 사울이 사울이 그렇지만 돌아서 가지고 아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이게 아닌데 내가 배운다고 하면 내가 못하겠는데 내 행동은 왜 이럴까 이런 것들을 돌아서서서 반성 있게 할 수 까지 그 왔다 하는 것만 해도 영남경의 세일권은 너무나 큰 그 큰 경쟁으로 가가 오십니다 어 관련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모든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많지만 이 3문제 이 3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한국의 본란성 우리 세계 이 공쟁이라든지 무엇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른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이 이번 주제로 정리하는 정리 정리 마지막으로 또 무슨 말씀 드리고 다음 주제로 저는 어려운 얘기 뭐 저는 아상 인상 중생상 불야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제가 음 어쨌든 뭐 한 45년 머리 깎고 불교한다고 이렇게 살아봤는데요 저도 별로 이렇게 눈물 흘리고 막 안동하고 사실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뭣 때문에 하는가 그러면서 그러고 왜 뭐 불교를 하는가 또는 금강경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어 어쨌든 불교를 공부 안해서 또 금강경을 또 이렇게 더듬으면 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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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이 좀 편해지고 홀감해지고 또 내 마음을 쓰면 좀 너그러워지지 저는 뭐 그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 뭔가 이게 너무너무 높고 깊고 뭐 뚝 뚝 그래야 될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해놓으신 이유인데 저는 거기에 동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를 엎드리면서는 금강경이라고 하는 상에 자꾸 우리 스스로를 가득했지 않나 그런 인상을 참 많이 봤습니다. 상을 버리라고 버리라고 하는 금강경을 하면서 또다시 금강경이 상을 갖고 우린 금강경이 제 얘기야 제 얘기야 제 얘기야 이러고 이러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우리는 법수님께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지금 기억이 달라 안난데 어느 지구니스님이 아마 정은스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대만에 교회를 지어주셨다. 그러니까 지구니스님께서 한국불교인들의 정서는 이 목락이 안되겠죠. 그렇죠? 예. 아마 상을 보이는 일 상을 넘어서는 일은 가장 비군이 스님께서 교회를 지어주셨다. 이 한마디로 가장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개인적 경험으로는 제가 주로 눈물을 흘리는 반복도 있지 않았고 큰 깨닫도 있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이 제이게 비구가 제이게 불교가 제이게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탁발 수뇌를 가면서 탁발 수뇌를 가면서 그야말로 이 구석 저 구석 이스라엄자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그중에서 목사님들 신부님들 그들 만나면 스님들 보다 훨씬 더 대화가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경제에서 왔던 것보다 성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훨씬 더 감동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는 성서를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교에 대한 인해가 훨씬 더 세워지기도 하고 더욱 분명해진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같은 부위라고 하는 상 같은 중이라고 하는 상 우리는 한편이야 쉽게 얘기해야 이런 것이죠. 이게 얼마나 험한한 것인지 부지런한 것인지 얼마만큼 내 의사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인지 이러면 저는 사실은 경험적이고 깊은 얘기가 아닌데 일상의 경험으로서 경험으로서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어쩌면 기독교이냐 불교이냐 또는 목사냐 스님이냐 교회냐 절인이나 이런 것 하고 관계없이 어쩌면 정말 진실이 뭘까 정말 정성스러움이 뭘까 낫상이 뭘까 그것이 교회이든 절이었던 신구였든 스님이었던 기독교였든 불교였든 정말로 진실되어 정성스럽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내용들을 다뤄간다고 하면 아마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삶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실이 되어있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지나가긴 했는데요 또 있습니까 이거 끝내는 끝내는 저는 아까 아까 발언 하시는 분이 복사님이십니다 아까 발언 하시는 분이 시안경님이 말씀하시는 분이 복사님이십니다 그 약간 뭐 그 소위 법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종교는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육하거든요 그런데 관계에 그 반대에 인해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위해서 인간이 존재해야 돼 이렇게 인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생명을 수백 개 다 바치고 생명을 수천 개 다 바치는 것보다도 겁이 더 중요하다 하는 이런 의미를 잘 표현한다는 생각이 좀 들거죠 또 한 가지는 성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내 뜻대로가 아니고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법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 준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출의 비주행 비주행 면벽 잔아 있습니다만 이 정도 보급을 하구요 전문거 2.13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전문거 3.4 사안은 유사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함께 뵙고서 걸어내는 아까 이 위상정멸물 읽었던 내용인데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위상정멸물이죠? 51쪽 중간 51쪽 51쪽 중간 대중과 다같이 함께 해주세요. 거주 선생님께서 피곤하셔서요. 너무 힘드셔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견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사람은 괴로우 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요. 여행은 최고의 바람이 아니라고 살아있으므로 최고의 바람이 아니라고 살아있으므로 최고의 바람이 아니라고 살아있습니다. 수보리요. 이녹바람이 아니라고 살아있다. 왜냐하면 수보리요. 내가 일절의 바람에 대해 온몸을 마디받이 찾았을 때 나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배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 마디받이 찾았을 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 배아가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었다면 성례보 원화한 마음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요. 여행은 과거 5회생 동안 인욕수행자였는데 그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배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그러므로 수보리요. 보살는 모든 관념을 따라 가장 높고 바람이 깨달음의 마음을 내야 합니다. 형식의 지착없이 마음을 내야 하며 소리, 냄새, 안,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지착없이 마음을 내야 합니다. 막간 지착없이 마음을 내야 합니다. 마음의 지착이 있다는 그것은 곤란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보살는 형식의 지착을 하는 마음으로 도시의 한다고 여행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마지막 가입일까요? 네. 거기까지 됐습니다. 여기에 제기한 문제가 23, 24입니다. 요건 우리가 토론할 문제라기보다는 중앙동에서 약간 오해하고 혼돈하고 있는 문제라서 제가 여기서 23 코살라국의 유리왕과 카필라국의 석가족과의 전쟁에서 겪은 일 그래서 경문에는 내가 옛적 가리왕에게 겪은 이야기라고 이렇게 돌려서 말했습니다.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코살라국의 유리왕에게 전쟁을 통해서 겪었던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뒤에 나오는 설화하고 같이 혼동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부분은 이제 스월이의 여래는 과거 500생 동안 인욕수행자였는데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의 설화를 빌어서 예를 들어서 왕이 시녀들을 데리고 낮잠을 등산에 갔다가 낮잠을 자는 동안에 그 시녀들은 어떤 인욕수행자를 만나서 거기서 본문을 듣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건 이제 설화니까 그렇고 유리왕과 코살라국의 이야기는 사실은 내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참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가끔 표현을 하면서도 누구보다도 불행했던 인생을 산 사람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한 가장 그 포효가 왕성했을 때 점법활동이 왕성했을 때 많은 제자와 많은 시도가 있을 때 그야말로 부처님이 살아생기에 눈을 뻔히 뜨고 있는 그 시간에 정말 고향의 땅인 카필라국이 망하고 그리고 석가족이 모두 몰살해 당하는 그런 광경을 직접 목도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일을 저기는 사람이 유리왕이거든요. 코살라국의 유리왕입니다. 그 가슴 아픈 일을 여기서는 뭐라고 절절지혜라고 했습니다. 옛날 내가 마리마디 사지가 잘렸을 때라고 정말 그러한 모습 자기의 고향 사람들 자기의 친족들 그런 사람들이 살상을 당할 때 부처님의 가슴이 오직 했겠습니까 그것은 마리마디 사지가 잘렸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부처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비라 성은 망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부처님의 출가도 부처님의 출가도 사실은 정치적 망명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입장도 없진 않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을 우회해서 표현한 거죠. 또 그와 유사한 과거의 선화를 하나 이야기를 만들어서 과거 500생 전 이야기를 여기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소위 무상이라고 하는 것 나에 대한 관념이 떨어졌을 때 그와 같은 고초와 아픔을 겪어도 나는 이렇게 아무런 상처도 없이 견딜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까 그런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럴 때 이 무화하게 가르치 무상하게 가르치는 이 금관경이야말로 정말 보약 중의 보약이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메모를 그렇게 했던 것이고 뭐 더 이상 거기서 왈고왈고 할 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